이거 인터넷에 올려서 팔면 안돼요? 내가 인터넷에 샀는데 베네딘에 사왔는데 아 그러시구나 아 취미생활 취미생활치고는 사이즈가 커지셔가지고 취미오크 방금 해줘야죠 앞에도 있으시고 인터넷으로 사오셔가지고 어 그래도 잘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말투가 있어 말투가 있어 내가 이 다육이 좋아하시는지 한마디 할께요 비싼 다육이는 사지마라 아 비싼 다육이는 사지마라 비싼 다육이는 사지마라 비싼 다육이는 개인이 키우는건 진짜 안되네 빨리 죽으니까 비싼만큼 미워있어 이게 관리하기 힘드니까 개칠수가 없어 아 희귀성때문에 비싼 다육이는 더 키워 진짜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속날렸어 무난한 다육이 싼 다육이다 처음에 단계를 높여나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난이도 높은걸로 하면 안된다 닭도 비슷한거 같아요 보면 닭도 처음에 난이도 너무 높은게 그래서 처음에 천개 키우면서 아메라오카나로 넘어간게 천개가 좀 더 키우기가 쉽고 아메라오카나가 그 다음으로 좀 어렵거든요 저는 그 비오는데도 4마리 죽었는데 그 만큼 유전적 다양성이라던가 이런것 때문에 좋다보니까 가끔 휴가도 갔다와도 되고 아 이쁘다 닭이 꽃도 피잖아요 그쵸? 다육꽃은 별로야 이쁜거 있던데 다육꽃은 별로면 다 잘라버려 아 근데 요거 자체가 꽃같아요 다육이 자체가 다육이는 꽃을 보는게 아니라 공중뿌리가 나와서 이게 굵어지면서 뭐야 공중뿌리가 희한하다 외계인도 아니고 외계생물같이 막 뻗어나가네요 저는 까라솔인데 제일 치우기 무난한 종류 싸고 이거는 보통 다육이는 쟤들 왜저러? 원래 시끄러워 코코 간다 또 코코 코코 갔다 조용해졌다 코코 가니까 조용해졌다 그런게 한번 코코 혹시라도 새끼 가지게 되면 제가 분양해 드릴게요 가질 계획은 없는데 그 조로랑 있으면 언젠간 또 한번 가지지 않을까요? 있어? 한 마디 더? 아 무슨 놈이? 걔는 왜? 걔는 그냥 가둬놓는거야? 걔는 그냥 농장 지키미가 됐어요 이게 코코 같은 경우에 어릴 때부터 제가 키웠다 보니까 그 이게 저한테 적응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괜찮은데 그 조로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도 그때그때 다른게 어떨 땐 또 말 잘 듣고 어떨 때는 그냥 휑 하고 그냥 가버리고 그냥 그때그때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냥 농장 내에서 산책 좀 시키고 그러면서 어디있어 왜이렇게 잘해진거야 신기하다 이게 자꾸 보면은 이게 볼멘거 같아요 다육이가 처음에는 잘 모르겠는데 종류가 굉장히 이렇게 많으니까 어 지금 화분계수가 없다 지금 한 1500가지 1500개라고 가지수를 아니고 가지수를 또 한 7,800개 오 와 1500개 이런거는 잘 들어가니까 오 저거는 내가 1500중 1500중 사온거야 이거는 번식은 어떤식으로 시키는거에요? 대가리 아 이렇게 나왔지 잘라 단단한 일주일 뒤에 굳어 한 달 뒤에 물 좀 끝 이파리 떠서 땅에 던져 뿌리나와 어 어 번식이 번식이 누구지 알로에랑 비슷한거에요? 알로에도 갈리바잖아 아 예전에 알로에 그렇게 번식시키는거 봤었는데 지금 나오잖아 파리에서 나오잖아 아 나오지 그냥 던져놓으면 번식장이네요 여기가 번식장은 그냥 쓰레기장이야 그냥 던져놓으면 나와 어 굉장하다 저 땅에서 그런게 오히려 더 잘 커 아 저거는 지금 아픈 애들이 갖다 뽑아놨거든요 네 어 그니깐 닭도 그래요 그 죽을 줄 알고 그 마지막으로 니 하고 싶은거 해라 자연 자연 방사시켜 놨더니만 며칠 있다가 멀쩡해져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도저히 이게 손 쓸 수 없을 때 그런 느낌이네요 다 나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번식시키는거 딴 거 없더라고 이게 야이도 돌아진 사람들은 네 엄마 엄마 다육기름이 마음 크잖아 네 다 잘라 싹 잘라 말렸다가 흙에다 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 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푹 ин kids 코코 오늘 냄새 좀 날텐데 며칠 안 씻어가지고 오오오오